중국 고위 없어요. 결혼하고 많이 없어졌어요. 고마워. 그동안 아내 바보, 장인 장모의 귀염둥이에 젓갈 편식하는 이 남자. 그리 친구, 오늘 기대됩니다. 젓갈 포기할... 내 친구도 올 거예요. 진짜? 엄마! 응? 아빠! 너 왔어? 네, 저기 왔어요. 오늘 더운데 고생했네. 엄마, 안녕하세요. 오늘 고생했어. 여기 부대에서. 부대에 깊게 이따가 봐. 빨리 와봐. 이거 다 아팠 거야? 그렇대. 까지 봐라, 형. 그치? 이봐. 아, 이따 갔다 와. 어, 까지. 여기까지까지 먹으러 왔지. 여기까지까지 먹으러 왔지. 그래? 용량 안치는 얘가 먹으라고. 먹어봐. 그래? 응, 먹어봐. 아까 이거 먹어봐. 먹고 맛없으면... 맛없지. 맛있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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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먹어. 당신을 먹어. 이거 봐봐. 포도다. 보도를 좀 이렇게 먹어 맛있지? 응? 맛있지? 네 오늘 내 친구도 올 거예요 진짜? 내 친구도 올 거예요 진짜? 네 이건데? 어 그냥 친구인데 같이 음악 하는 친구 어디 나라야? 여기 국산이에요 국산이 여기 국산이야 장가 갔어? 네? 장가 갔어? 장가 왔어? 결혼했냐고? 네 했어요 아이프랑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아이프랑 일 갔어? 네 아마 혼자 가고 싶어요 다음에 고구마켓에 같이 와 왜 그러죠? 어떤 친구길래? 아니요? 남자가 아닌데? 어 누나 안녕 누나와? 어? 어? 네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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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여자분이 했어요 친구가 여자분이 했어요 나는 남자인 줄 알았어 남자인 줄 알았어 아니요 왜 왜 친구이면 꼭 남자여야 돼? 하하하하하하 아는 사람은 쫓겨요 그 시간디 하하하하 아 망가니 어 저는 안톤 친구고요 바이올린 하는 최혜성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올케스트라에서 일해요 8년 전에 처음에 만났는데 연주도 듣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냥 같이 있는 거 재밌고 맨날 웃고 분위기가 따뜻해요 아 놀랬어요? 대단히 여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봤으면 난리 났죠 저는 러시아 친구 올 줄 알았어요 안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? 하하하하 아 나 놀렸네 안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나도 여자친구 아니에요 친구 여자예요 누나 누나가 제시 그 베지테리언여서 여기 농장이 재밌을 것 같아서 초대했어요 그래요? 아 엄마는 이해 못하지 고기도 안주고 우리 오늘 고기 먹으려고 고기 이렇게 안톤 주려고 싸왔는데 와우 역시 장모님이다 사회자 여기로 쪼고 오세요 네 여기 잡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요? 네 네 오우 잘하시는데 쉽죠? 우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인자 딱 되는 거예요 봤죠? 좋죠잉? 우와 우와 크으 이거 진짜 잘 익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봐줄게요 네 이거 깜아줘 오우 이거 좋아 아내를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네 저거 봐 등 돌렸어 네 됐습니다 우와 좋죠? 그건 완전히 까맣죠? 안톤이 주면 안 돼요 안톤이 주면 안 돼요 진짜 짜증나게 우와 하아 어디로 가볼까 이제 거기 가지랑 고추 있는데 어 오케이 우와 나 가지 진짜 아이 러브 가지 마클라잔 찾으러 가자 오케이 마클라잔 나 있어 엄마 그만 뽑아 아 이걸로는 안 돼 아 이거야 아 너무 예쁘다 가지 누나 왜 가지가 볶으면 맛있어? 가지한테 물어보세요? 가지한테 물어보세요? 너 왜 볶으면 맛있니? 아 안톤 어디 갔어? 아빠 안 보이네 저기 도망갔다 아이씨 내 잡아가 잘못 땄나 봐 아이씨 내 잡아가 언니랑만 노는 거예요 제가 약간 외로웠어요 근데 알로나는 맨날 만나니까 맨날 같이 있으니까 근데 친구는 이렇게 자주 못 만나니까 잘 가줘야지 안톤 어딨어? 안톤 어딨어? 포도 몇 손이 있다고 자는 거야? 자는 척 해 딱 방법이 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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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일로 왜? 아 일해야 돼 빨리 아 포서 땅에 있어 아우 아우 시원한데 일해야 돼 아니 파트 원래 시원한데 야 일하면 밥 줘 밥 먹어야 돼 일하네 일을 해야 밥을 줘 안톤 이게 땅이 흙이 너무 말랐으니까 이렇게 줘 이렇게? 아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?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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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아요 이거 물 깨끗은 거예요 아까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였잖아 아 무슨 상관이에요?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 그래요? 그럼 한국에서는 결혼한 남자가 여자친구 데리고 다니면 큰일 나지 아니 저도 결혼하고 그 친구도 결혼했잖아요 그럴 수도 상관없어요 그게 안 좋게 본다거나 한국은 안 응 러시아 문화는 뭐 이성친구는 상관없는데 몰랐어요 동방예의식 국가야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아빠 아빠도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 친구 여자 없어요? 없어 진짜로요? 하나 더요? 아 친구는 많지 그 친구 중에 여자 없어요? 아줌마 없어요? 초등학교 초등학교 친구에서 아빠가 회장이야 아 아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쁜 아줌마들 많아 에이 있네요 에이 에이 저는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쁜 아줌마 아니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아 어떡해 아무리 동창이지만 친구가 그렇게 되냐 봐 섭섭하셨어 어머님 몸비빠요 마트 마트 다 왔다 누나 먹고 싶은 거 있어? 자 뭐 사야 되지? 누나 큰 커피 먹을래? 네 와 알를라는 요거트 하도 하나 안 사주면서 섭섭이란 얘긴데 너무 큰 거 밖에 없다 이거 사줘 어 이거 사줘 얼마야? 몰라 여기 치즈라고 써있어? 없어서 그럼 안 써있으면 버려 나도 가져올게 이거 봐봐 만을 이게 뭐야 만을 우리 식당에서 국내산 만을 만을 사용합니다 그치지? 오너의 마술사네 안톤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어 아련의 질투 나는 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혼자 졌어 오늘 벌써 이렇게 많이 딴 거예요? 진짜 맛있겠다 막 딴 거 신선한 걸로 만들면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잼 만들어 먹으면 돼 가지로 가지로 잼도 하나 봐요 꼭꼭 눌러 가지를 응 형아 이거 먹어봐 내가 평가해줄게 1초 걸어봐 뜨거워요? 아 뜨거워 어때? 근데 되게 맛있어 젤리 같아 네 응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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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은 거 같은데? 그럼 빵 좀 먹어봅시다 안 됐어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만 야 배고픈데가 떨려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으러 여기까지 왔다 언어의 마술사 랩이야 랩 언어의 마술사 나 오늘 랩 잘해 나 랩 잘하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진짜 맛있어 신기해하지? 야 진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먹자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나? 정말이야 그냥 고추도 맛있는데 안 매워서 고기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고기보다 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누나랑 프로페셔널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? 네 안녕하십니까 베지 듀오입니다 베지 듀오? 아 베리파리아 베지 듀오 베지밀 같아요 베지밀 같아요 베지 듀오 베지 듀오 멋있게 씁니다 간다 할거같은 베지 듀오 라인 Мы з Help alluded мы же Р 좋은 고pas 여 왜냐면 알려나가 모든 걸 같이 할 때 편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안톤도 아마 제가 진짜 속마음은 질투 없이 믿어주길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얄밉다가 마지막에 멋있네. 아 이거는 많이 들어본 곡이다, 조금 전에. 아빠 이거는 춤을 한번 춰줘야 돼. 자, 우리 댄스. 아버님. 나가다. 나가는 거야? 어. 자,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자 사람 친구. 멋집니다. 부럽습니다.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건 자주 찾아오는 친구란 말 있잖아요. 부부가 함께 이제 친구하면 되겠네요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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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 하광이 산업자 met Sprint www.srm.com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아멘